골뱅이안 골뱅이안 어?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야야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이거 진짜 시원하고 좋다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반응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쩜 수 있는지 안 좋아지 딱 보여서 사진 딱 보고 사진이 빨간거였나? 골드 보통은 다 골드잖아 골드였나? 근데 사람들이 실버 다 사려고 하는데 근데 골드보다 더 실버가 이쁘지 쇼핑도 꼼꼼하게 잘 받네.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응. 근데 여자 색처럼 말하지. 어. 아니 우리가 아주 비싸고 그런 걸 사는 건 아니니까. 아 가방. 어 가방이나 사먹으면. 저쪽에. 그래? 쇼핑하러 가는 거야? 어? 아 여기로 좀 더 왔지? 어. 우리 여기서. 50만원짜리. 90만원 해가지고도 안 다니는데. 카드집하고 사버렸나. 근데 실버가 엄청 귀여워. 우리나라에 없어서 못 팔더만. 아 진짜? 응. 그리고 블랙 자택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서. 그 여자애가. 응. 근데 뭐. 빨간색이 예뻐서. 근데 저기 빨간색이 있지도 않던데. 아까 열었을 때. 빨간색이 있잖아. 아 빨간색이 없다 그랬나? 또 거기. 어린날 빨간색은 제품이 안 나오는데. 응. 그런다고. 저기 하세요. 아. 우리 이쪽으로 왔나? 네. 여기 많나? 아니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더. 이쪽 골목이었던 것 같은데. 좀 가야 되나? 장르가 그 안쪽에 있는데. 어 저쪽에 있었어요. 백악관. 쓸데없어. 컴팀. 지금분이 안쪽에 아니었는데. 어 저쪽에 있었어요. çünkü 안쪽에 있었는데. 어 저쪽에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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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어허 포스메틱이구나 여기는 자모님 립스틱같은거 좋아하잖아 아니 하나만 살거야? 립스틱도 하나 사야되겠다 이거? 네 네 뭐하는거지? 블루자 네 뭐하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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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기 아 아 아니 아니 여기가 광장이 그거라고 아 아 아 아니 나 옆에 여기 꽃이랑 있었어요 뭐 보고 있었는데 아 아 아 뭐 공연하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라 페스트 아는데 자기 으 으 아 오늘 밤에 하나보네 돈 낳고 들어가는 거 아냐? 수용한 사람들 여기 한 명 있네 여기 사람들이 엄청 누워있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갈까? 왜? 저쪽은 네비 별로 없는데 저기가 더 해변 사람들 많아서 저기는 파란색 처진대는 식당이야 저기 어 식당이고 부산 업무도 있잖아 왜 내려가려고? 어? 아니야 괜찮아 나 이걸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기다를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저쪽도 바닥까지만 한번 걸어가면 되지 왜? 뭐 때문에? 앉아있을 거 아니야? 어... 어... 앉아있을려면 그냥 저기 앉아있어도 돼 아픈 거 같은데? 아니 아프진 않아 바닥에 들어오는데 좀만큼 앞에 앉아있을까? 네 내일 이거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 다 여기 그냥 누워있으니까 너무 무방부의 상태로 누워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앉아있어 이쪽에? 봐봐 여기 그냥 앉아있어도 되지 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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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랏 hood 그리고quela 앞에가 엄청 비š어 속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수영한 사람들이 있네 보니까 내일도 다시 내일도 다시 소리려나? 근데 검치가 장난 아닌데 누가 해변이 근데 좀 해감이 나네 온라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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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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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더 여전히 맞네 아, 손님은 이것이 더 멋지네 와, 여기 사라는 옷이 맞네? 해변에 몇 개 들갔네 그냥 눈에 그냥 저쪽으로 가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저것 좀 볼까? 친구가 저쪽으로 보냈어요 일단ini 시간에서부터 집중해 놀아줬네요 오, 남은 두 사람은 어디로 가고 트리는 나무가 똑같은 거 같아요 한 번 더 먹었을때 많이 먹었을때 현관문에 좀 대신 났지? 네..네..뭐 하났다 네..네..뭐 하났다 아.. 이거 하났어 그럼 또 먹으면 들어 뭐하나? 뭐 하났네 그렇지 이거가 내 포즈인데? 뭐 하났네 거기 새겨봐야겠다 네 이거 진짜 시원한거 좋다 이거 진짜 시원한거 좋다 이거 진짜 시원한거 좋다 아..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비싸다 그랬어 파라소 파라소는 파라소는 남편을 할 수 있을때 아.. 그리고 저쪽에 전망대랑 산책모터 있다 맞아 이쪽으로 아.. 엄청 이쁘다 아.. 엄청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